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타락입니다. 이번에 강습영상으로 준비한 곡은 빅뱅의 맨정신이라는 곡인데요 4가지 코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컷팅을 이용한 파커시브 스트로크로 전체적인 연주를 해봤으니 한번 같이 따라서 연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가지 코트의 타락입니다. 5가지 코트의 타락입니다. 5가지 코트의 타락입니다. 확 돌아보니 됐으니까 어설픈 마음에도 불러낼지 않을까 Can we say it? 와 진짜 이 C 내 정신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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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체력 내 정신이 안아 이런 growth bois 누가 더 상대 prêt 반대로 sweetheart 고리Query 코로나 scripture 텅 wali 기울이는 그 시험을 보고 가 난 지금 싫어하는 건 빨리 우루 말해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택시 택시 들여가줘요 이 가슴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 일하던 수 좀 쉴 수 있게 아이 진짜 너무 좋지 지금 끝대로 아무것도 없을 수 없어 미성 정신이 놓친 시간으로 뻔시지 않게 숨겨있어 날아가 너도 나를 알아줘 내 삶은 날아야 할 때만 들리게 하려고 지금 바람에 눈에 모든 게 두려워 그가 없인 깜깜한 밤이 차가운 세상이 난 너도 너도 without you 아직도 we go say 홀로 남아 하나 하나만을 믿고 이렇게 기다리는 내가 한 번 잠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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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